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가리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인데 두 분과 오늘 종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 시청자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5개, 5개. 10가지 종목,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만도를 시작으로 클래시스, 한전기술, LG전자, SO1 이렇게 5가지를 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비덴트, TLB, 이스트소프트, 상신 EDP,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간다, 내가 매수하고 싶었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해결해드리면서 종목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만도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만도가 현대차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새해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중에서 만도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대글로비스가 지분 매우과 관련해서 중심에 서긴 했습니다만, 만도 같은 경우는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CES에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이 올해 로봇을 가장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정의선 회장이 그랬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장과 관련해서 만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부품이 있고 늘어나는 부품이 있을 텐데, 만도 같은 경우는 범위현대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도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바닷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도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제시기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점유율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만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그룹주들이 새해 들어서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도도 더불어서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비덴트를 가져왔습니다. 비덴트요? 비덴트가 사실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일단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엮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다. 그리고 매파적인 그런 인사들이 많다라고 좀 하면서 가상화폐도 그만큼 떨어지고 관련주인 이 비덴트도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싸진 게 아닌가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업체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의 최대 주주입니다. 직간접적으로 35.4%의 그런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해서 14조, 17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4조, 15조가 정도 되는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3조 정도로 평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빗섬이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이 비덴트가 최대 주주로서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득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021년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2022년 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뭐 은행으로 대입을 할 수 있고 가상 거래소로 이제 멀티프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더라도 최소 2조는 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지금 1조인 상황에서는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비덴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적정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용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클래시스 영업이익률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5% 나올까요? 5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5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에 달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기기에 있어서 소모품을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남미가 오히려 미용과 성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가 뭐 그런 쪽에 되는데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시스의 글로벌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지금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감까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다양한 신제품을 또 국내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 해외에서 먼저 발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국내로 인정받은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온다라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미용과 관련해서 클래시스에 대해서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가의 반응은 상당히 좀 뜨뜨미지근하다. 따라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향에 있어서는 클래시스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의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가는 안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보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TLB를 좀 가져왔습니다. TLB요? 네. TLB는 이제 반도체 PCB 생산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PCB 생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이번 해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또 잘 가는 이유가 사실 PCB 기판 수요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 TLB도 PCB 기업들 중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그러한 굵직굵직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처는 좀 확보가 된 상황이고 국내 최초로 이제 SSD, PCB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경쟁력에서는 좀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DR5 출시에 따라서 이제 원래 4에서 이제 교체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기조가 한 번은 보였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전에 언급했을 때 이제 TLB가 많이 오르면서 그때 한 번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졌을 때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더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주주가 지분 증여를 6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만 7천 원대에 한 번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 바닥 신호거든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나름 괜찮은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TLB를 두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IT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TLB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출발 사안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부합권에서 0.0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0.6%대 반등을 나타내면서 2만 3천 2백 1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도 오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0.8%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현재도 1.1% 내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52포인트 선, 3천 선 회복에는 아직 조금 가입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만회하면서 마무리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한전 기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높은 종목인데요. 일단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 얘기가 나왔죠. 이유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선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 대비해서는 당장은 친환경적인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각이긴 하겠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선언했다는 점, 이러한 점이 국내 원전 기술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한전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까지죠. 5월까지인데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3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먼저 형성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가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 수주량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고요.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유가가 거의 7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천연가스 가격도 현재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원자재 대란에 따른 심리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전 기술을 차영주 소장님이 픽해 주셨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반등세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스트소프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일단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게임 등의 종합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주로 묶일 그러한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스트소프트를 좀 보고 느낀 게 일단 아나운서 AI를 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유튜브에서 핫하게 되면서 조금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앵커의 자리를 좀 유협하는 게 아닌가. 네, 좋지 않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음성 AI가 좀 나오면서 이러한 셀바스 AI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3배 정도, 지금도 계속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음성인식 AI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견줄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재계약이 4분기에 많이 몰려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가능성도 좀 지켜볼 수 있겠고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상 피팅을 한다든지 안경을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 회사로 해가지고 RPG 게임을 1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조를 봤을 때 이러한 AI도 좋고 오늘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AI와 관련된 이슈로 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스트소프트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차영정 소장님. 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죠. LG전자는 이따가 오후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을 것이다 라고 증권관은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 사업부를 작년 2분기로 끝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간 한 5조 정도 적자를 나타내는 것을 더 이상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잘한 선택이다라고 증권관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전장사업부가 흑자 전환될 것이냐 여기에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LG전자가 올해 주가 탄력도가 삼성전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색가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직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월프를 제꼈다라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1위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삼성이 백색가전에서 이제 더 이상 주력 제품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백색가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벽분하시면 LG전자 같은 경우 올해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올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은요? 상신 EDP를 가져왔습니다. 상신 EDP요? 네, 전기차 부품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2차전지 포장제, 원통형이나 각형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조 원 가치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증설, 어떻게 보면 상신 EDP의 캐파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그리고 장비 구입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신 EDP는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을 하고 있지 않고 거의 다 삼성 SDI 쪽에 이제 좀 치우쳐져 있는데 지금도 사실 캐파가 많이 모자란 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증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주요 공장이 일단 천진 공장이라고 해서 그러한 공장이 지금 98% 가동을 하고 있고 다른 공장들도 70, 80% 이상이 계속 계속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2차 전지 애들은 좀 이러한 공장 증설 가능성에 굉장히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그리고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이번 실적도 굉장히 견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빠지는 장에서도 매수한 쪽이 이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합장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아마존이 스텔란티스랑 전기차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만큼 테마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상신 EDP를 주의깊게 좀 살펴보고 있는 김상훈 대표의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강한 SO1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1 같은 경우 이익 증가 추세가 현재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중반까지 하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SO1이 상당히 시세 탄력을 좀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갭상승한 모습들 좀 확인되고 있고요. 정제마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한정기술을 말씀드릴 때 했던 에너지 대란 비슷한 현재 지금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O1의 정제마진에 대한 기대감들 현재로서는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SO1에 대해서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어찌됐든 SO1이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일뱅크가 증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SO1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오일뱅크가 들어오면 SO1과의 어떤 물량 조절 차원의 펀드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SO1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라든지 현재 정제마진에 대한 어떤 이익폭에 대한 개선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SO1 오늘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갭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SO1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김상훈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습식 분리막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보호 예수 해제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해제 물량으로 인해서 또 지분 출해 그리고 블록 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낮아졌다, 주가가. 그런데 이제 지켜봐야 할 지금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배터리 분리막 수요도 그만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중국 공장이나 폴란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때는 사실 전년의 하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조는 앞으로 이제 올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리막 업체인 WCP가 상장 예비 심사를 다음 달에 청구할 예정인데 이 WCP가 사실 지금 2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출이나 밸류상으로는 한 5조 가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캐파가 한 SKIE 테크놀로지의 반 정도라고 합니다. SKIE 테크놀로지가 한 10조 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5조가 좀 맞는데 사실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WCP를 좀 살펴보시면 SKIE 테크놀로지에 관련한 그러한 주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2차 전지 업종 평균 PER을 좀 대입해도 나름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을 모두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차영주 사장님은 어떤 종목이요? 저는 올해 가장 변화가 예상이 되는 LG전자를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정정숙님이 16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올해 계속 끌고 가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모아간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정정숙님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상훈 대표의 픽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덴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도 많이 빠졌고 그러한 대한 어떤 반발 수요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가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수요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덴트를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덴트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좀 찬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차용재 소장님의 LG전자 김상훈 대표의 비덴트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